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한국에서 돌아와서 처음으로 찍는 토요 브런치 시간 이번에는 특별하게 어디를 정하지는 않았고요 제가 이사하고 싶은 레이프 지역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곳에 좋은 레스토랑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사우스포트 거리에 굉장히 맛있는 레스토랑들이 많거든요 굉장히 힙한 곳이고 그래서 그냥 그 거리에 가서 왔다 갔다 하면서 좋은 레스토랑이 있는지 찾아보고 그냥 거기에 즉흥적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곳에서 며칠 전에 제가 영상을 만들었던 인생 프렌치토스트도 거기서 만났거든요 거기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아주 좋은 레스토랑이 많은 스트리트 사우스포트 스트리트입니다 제가... 아 저기... 여기 가려고 하는데요 아 이게 보이는 거야 지금? 되고 있는 거야? 아 아 아 아 아, 여러분 음식이 왔습니다 아, 치킨은 왔고 시켰고요 그리고 이것은 브레카스 피자 먹으러 가겠습니다 아, 먹으러 가겠습니다 아, 말라 소스가 너무 셔요 소스가 너무 셔요 오! 저러! 오! 아!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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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흠! 스타디 제품이 너무 좋던 것 같네요, 아뇨조합의 권력은 더 좋게 생각나는 고집 같은 제품이 절차를 하여 Oscars하며 이것은 더 나은 Sienna, 제가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와우 잘 안보이네 아우 너무 잘 먹었구요 아우 맛있었는데 피자는 정말 맛있었는데 제가 시킨 치킨 와플 치킨에 버팔로 치킨 버팔로 윙 치킨에 버팔로 치킨 소스 그 신소스 있잖아요 그거를 딱 뿌려놓는 바람에 그렇게 맛있진 않았어요 그 치킨 소스 때문에 근데 다른건 다 맛있었고 만족스러웠습니다 가격도 저희가 총 4잔을 시킨거 치고는 괜찮았던거 같아요 그럼 다음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이 근처 오픈하우스 또 한번 가보도록 하기도 하고 집찾기는 계속됩니다 여러분 집시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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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시티티 집시티티